여러분 일곱 교회 중에서 다섯 번째 교회인 이 사대 이 사대의 뜻은 남아있는 것 또 새로운 것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대인 이 기나긴 중세기 동안 진리에 비친 교황층에 짓밟혀서 거의 꺼져가고 있었죠 그러나 앞섰던 개혁자들의 업적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새로운 사람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새벽별이 다시 떠오르고 몬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1517년에 일어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천여년 만에 드디어 새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라여 오랜 환란과 암흑으로부터 겨우 피해서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다시 찾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새아침에 찬가를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는 시대가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여기 사대교회는 두아디라와는 대조적으로 일곱 교회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난공불락의 요새인 그 사대에서 진리를 수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처럼 이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의 시대인데요 그 시대의 교회로서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개신교 태동의 전체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기는 예수 그리소와 각 시대들의 이 교회들의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크게 져버린 참으로 유감스럽게 이룰 데 없는 침체와 분쟁의 시대였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시대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자로 돌아오는 시대고 또 발람과 그의 교훈으로부터 그리고 니골라당 그리고 이세벨과 그의 음행으로부터 비교적 자유하게 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생명 없는 무기력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아서 19세기에 있었던 그 보금선교 대운동으로 말미암아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가 오기까지 개신교회가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사대교회의 시대입니다 이 1517년에 폐기에 넘쳐서 정말 기대에 차서 시작한 이 종교개혁이 또 하나의 배도와 타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사대 시대를 죽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는 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새였던 이 사대는요 역사에서 두 체례나 아주 치명적인 파멸을 당했는데 모두가 그 지형적인 장점만을 맺고 이제 방심한 까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는 기원전 그러니까 이제 BC 54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때 이제 고레스 대왕에서 사대가 한 번 멸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레스가 거느리는 군대가 이 사대의 성 밑에서 포진하고 포위를 시작했는데도요 이 사대의 크라스 왕과 사대인들은 이 난공불락의 성을 믿고서 그냥 전혀 개의치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사대의 병사 한 명이 부주의로 이렇게 투구를 아래로 딱 떨어뜨렸는데 이것을 주으로 벼랑 아래로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그 비밀길로 올라오는 것을 페르시아 한 군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날 밤에 그 길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 보니까 보초 한 명 서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견고한 요새 사대는 이렇게 고레스 대왕의 수중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약 330여 년이 지난 교원전 214년 똑같은 역사가 다시 반복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요 이제 안티오커스가 이제 사대를 보루로 삼고 있는 아케우스와 이제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1년간이나 이제 안티오커스가 포위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이 사대의 병사 한 명이 바로 지난번에 고레스 군대가 사대를 점령했던 그 동일한 방법으로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보초 한 명 있질 않았네요 이래서 사대는 다시 한 번 정복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정말 뼈저린 교훈을 남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대 그리고 사대시대 이때에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군대 장관이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수꾼들에게 주는 명령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이 사대의 교회의 적절한 말씀입니까? 파수꾼이 깨어 있지 못함으로 점령당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대의 교회 예수께서 내가 깨어 있어라 내가 도적같이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대가 그토록 난공불락의 천연적인 요새였는데도 불구하고 성이 정복당했죠 이 역사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이 도하드라 시대가 이제 사대에 넘겨진 그 초반의 개혁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루터, 트윙글리, 켈빈 이렇게 대표되는 16세기 초반의 종교개혁의 뜨거운 열기가 급격히 식은 뒤에 17세기, 18세기를 지나는 동안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체온을 상실하고 죽은 듯한 침체에 빠져서 마침내 반격에 나선 교황청에 의해서 압도당함으로써 고대 사대의 역사를 반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혁의 깃발을 높이들었던 이 개신교회가 어떻게 이 교황청에 다시 역습을 당하게 되었는가 우리 간단하게 그 역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미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주로 면죄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95개조 논제를 못 박았죠 그러면서 이제 개혁의 불은 점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가 1521년 4월 16일 그의 신변을 염려하는 친구들의 만류에도 버름스로 이 국회로 향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비록 버름스의 모든 그 지붕의 기와장들보다 많은 악마들이 득실거린다 해도 나는 가리라 그렇게 대답하면서 길을 떠났을 때 종교개혁의 대로는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오후 4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찰스 오세 앞에서 그리고 또 교황의 사절들 그리고 독일의 제후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뒤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외침을 바랬을 때 종교개혁은 고제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와 거의 같은 시기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가 취리위를 중심으로 루터보다 오히려 철저한 개혁을 일으켜서 1522년에는 천주교에서 분리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요 오히려 이 루터나 츠빙글리보다 먼저 이 프랑스에서 이 개혁이 있었는데요 이 파리대학의 교수 레퍼브르라든지 이 레퍼브르에서 이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헌신적인 제자들인 브리코넬 또 벨퀸 또 파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은 정말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 혁혁했던 정말 종교개혁의 이 시작이 시간이 흐르면서 좌절과 많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일어난 농민전쟁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잃어버렸고요 또 도덕적으로 해이한 가르침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반인들의 의심과 비평을 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만찬의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1529년 츠빙글리와의 그 회담이 있었는데 루터는 그 성만찬에서 마시는 피가 실제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그 의견을 끝까지 고집함으로 츠빙글리와의 회담이 결렬되고 종교개혁 세력은 이제 서로 분열하고 나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자 또 이때 이제 교황을 지지하는 제후들이 귀합해서요 공동전선을 펴므로서 이 독일의 종교개혁은 굉장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마침내 유럽의 여러 나라가 정치적 또 종교적 명목으로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발발해서 이 큰 참상을 이제 빚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스위스에서도 혼란이 일어나는데요 이 츠빙글리와 같은 시기에 치리에서 일어난 개혁자들인 이 제침내파, 아나바디스트라고 하죠 이 제침내파의 진정하고도 정말 철두철미한 이 개혁의 주장들이 기존 종교개혁의 주류 세력이었던 루터, 칼빈, 또 츠빙글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단으로 정제되고 그리고 이들이 이 제침내파를 아주 가혹하게 핍박함으로써 진정한 개혁을 후퇴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제침내파가 주장한 것들은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무력 사용, 전쟁을 반대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분히 성경적인 주장들인데요 이것이 그냥 과격한 소수 집단들의 신조 이 급진적인 그런 사람들의 신조로 이제 취급받고 루터나 이 초기 개혁자들에서 무차별 학대를 받으므로 오늘날 개신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캐톨릭의 유산인 유아 세례 등의 이 잘못된 관습이 여전히 개신교회에서도 통용되고 있고 기독당이라는 정치 집단까지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루터가 유세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제게 왜 루터를 흠집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루터가 그랬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것은 캐톨릭이 루터를 폄하하기 위해서 역사를 저작한 것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이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들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아 어떤 훌륭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높이는 일을 멈추고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찾는 진정한 개혁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시기에 치빙글리는 캐톨릭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 1531년 카펠 전투에서 치빙글리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큰 타격을 입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지지달 간의 서로의 분열로 개신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그리고 이제 이 천주교회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개신교 사상은 점점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교회가 반종교개혁의 일환으로 개신교회를 박멸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그 유명한 트렌트 공유회가 1545년부터 1563년까지 개최되었는데 이 세 차례에 걸친 이 회의에서 어떠한 개신교 사상이라도 모두 이단시에서 박멸하기로 결의하고 로마교회의 모든 전통 그러니까 면죄부 또 성자들을 예비하는 것 또 연옥, 화채설, 유물숭배 이 모든 것은 성경처럼 하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천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아니라 행위로 얻는 공로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교개혁으로 잠시 물러섰던 이 로마교회는 이 교황청의 모든 교리와 그 주장에는 잘못이 없다라고 천명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개신교회는 천주교회와 싸워서 다시는 큰 승리를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도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트렌트 종교회에서 가장 관목할 만한 것은요 여기 이그나시우스 로요라가 이제 예수의 제스윗을 설립한 것이죠 그들은 교황청의 명예회복과 또 세력 확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결사대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에는 유럽 전역의 대학을 세워서 이제 이 개신교 사상의 반격을 시도했고요 또 지식층으로부터 개혁 사상을 말살해 갔고요 종교 재판소도 다시 개설해서 개신교 방멸을 위해서 아주 활발히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황청은 종교개혁으로 이뤘던 그 유럽의 지역들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참으로 이 고대 4대 역사에 쓰라린 반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에는 단순한 사제단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 신념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각종 직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사회 어디에나 흩어져 있고 하나의 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광명한 천사나 흑암의 사자 어떤 성격의 위장도 가능하다 그들은 로마 주교의 대의를 위해 목숨을 판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이 교황청에 이제 맹렬한 공세가 있는 동안 개신교에는 17세기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무슨 사상이 일어납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신론, 디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이해하고 풀이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개시나 기적들 예수님께서 물을 걸었다든지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기적들 또 천지창조의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그런 이제 종교사상에 휘말려 들어가는 그런 이제 영적인 활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살았다 하는 그 죽은 이름만을 지닌 채 이제는 서로들 간에 교파들 간에 교리 싸움에 서로 열을 올리고 그렇게 18세기가 지나도록 세계 선교인은 착수조차 못하고 있을 그럴 때에 오히려 예수에서는 아메리카 신대륙뿐만 아니라 로요라와 함께 그 제스윗 예수엘을 설립한 이 프란시스 사비엘 이 사비엘은 인도 또 일본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는 1년 동안 3천명에게 침내를 베풀고 그의 평생의 70만명을 천주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1582년에는 다른 예수의 사제인 마테올 리치가 중국에 가서 아시아의 교황청의 선교기지를 구축했습니다 바로 이 경로를 통해서 1785년 한국에도 천주교회가 전래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종교개혁을 한 이 개혁의 후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교리 싸움하고 또 세속화의 영적 힘을 잃어가고 그렇게 지금 분열되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천주교회는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개혁자들이 시작은 참 잘하여놓는데 그들은 곧 힘을 잃어버렸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되었고 개혁자들의 그 생생한 진리와 경건은 점점 생명 없는 형식주의, 이성주의로 퇴보하게 되었습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이 사대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물론 사대교회에 전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었다 라기보다는 그들이 누린 특권과 혜택에 비해서 너무나 그 결과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큰 실망의 표현이기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약점과 또 라우디가 교회의 책망을 함께 가진 아주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사대교회는 모두가 시작은 열광적이었는데 곧 싸늘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서 경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사리 그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속임수에 너무나 쉽게 걸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대교회에도 순교를 지킨 몇 사람의 소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게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여기 이제 이 교황청의 신속한 대응으로 종교개혁은 암초에 부딪히고 또 교회는 형식주의와 교리논쟁으로 거의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그 무렵에 17, 18세기에 그 합리주의와 자유주의를 대항하는 몇 명의 신앙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대시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100년도 못 되어서 루터교는 이제 최초의 그 대의명분을 상실하고요 형식주의와 교조주의에 휩쓸려서 신학 논쟁을 일삼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각심을 가지고 일어난 이들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소개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때 일어난 사람들이 누군가? 이 시대에 일어난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요한 아른투아, 필립 야콥 슈페너 그리고 그의 후계자 프랑케 이런 사람들이 독일의 할레대학을 중심으로 17세기의 이 경건주의 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적극 참여시킨 이 소그룹 성경연구와 기도회를 장려하고요 또 실생활의 경건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당시 그 신학적 이론에 중심을 둔 그런 설교 대신에 성경적인 복음이 중심이 된 그런 설교와 실제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강조해서 정말 죽은 듯했던 그 사대교회 오랜만에 새 생명을 가득히 풀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주의 운동이 가져온 가장 큰 결실은 바로 진젠돌프 백작의 출현인데요 이 진젠돌프 백작은 독일 귀족 출신인데요 경건주의의 중심인 바로 이 할레에 가서 슈페너와 프랑케 밑에서 수확하면서 아주 깊은 거듭남을 경험한 후에 이 자기 땅을 교황청의 반종교개혁 때문에 이제 각국에서 핍박받아가지고 쫓겨난 그런 개신교인들을 위한 피난처로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 루터 교회의 목사이면서 또 보헤미아의 계약자 후스의 계통을 잇는 그런 진젠돌프 백작은 이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서로 이제 루터교도의 경험에 거의 목사이고 보헤미아 후스의 계통도 잇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서로 다른 주장들을 진젠돌프는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서로 주장이 다른 루터파와 후스파의 신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연합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형제의 연합이라 이름 붙인 바로 모라비안 처치 모라비아 교회를 1727년에 조직하게 됩니다 이 모라비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600명도 안 되는 이 작은 모라비아 교회가 온 힘을 기울여서 18명의 선교사를 이제 파견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현대 외방선교의 시작이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50년 동안 217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침체되었던 개신교 세계에서 새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실천한 결과였죠 또한 이 모라비아 교회의 감독인 진젠돌프 백작이 보헤미아의 왈덴스인들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킨 사실을 알고 자신도 개인적으로 수년간 안식일을 지켜왔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진젠돌프 백작의 이 성령 충만한 모라비아 형제가 끼친 그런 영적인 가마는 정말 이 수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을 깨우치고 또 회심시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중에 바로 이 모라비아 처치 사람들이 영적 가마와 그 끼친 영적 가마를 깨셔서 회심하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 목사였습니다 감리교회 목사가 아니죠 자 영국 국교회 목사였는데 이제 웨슬리가 미국으로 가는 이제 보금전화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가는 그 배 안에서 이제 폭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배가 이제 파손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 위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덜덜 떨고 있을 때 함께 탔던 모라비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 이 모라비아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영적으로 크게 깨우침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받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전도를 했지만 전도가 잘 되지 않아서 아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이제 돌아온 웨슬리는 진정한 회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모라비아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로마서 말씀을 듣는 도중에 회심과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유한 웨슬레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조지 위필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사경을 헤매던 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신칭의 깊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이름이 붙여집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사도시대의 안디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 명칭은 이미 죽은 명칭이 되고 그는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십니까? 사대시대에 붙여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대시대에 붙여진 이름, 사대교에 붙여진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 사대시대에 붙여진 이름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여러분 이 명칭이 어떻게 최초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 명칭은 1529년에 스파이어스 국회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가담한 그 제후들과 기족들에게 교황청에서 너희가 개혁사상을 전파하지 말라 그러는 국회의 결의에 이 제후들과 기족들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항의하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면서 항의하면서 항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항의자라는 뜻의 프로테스탄트로 그때부터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항의서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요 모든 교리와 모든 생활의 확실한 규범이므로 우리를 결코 그릇되게 하거나 속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짓는 사람은 음부의 모든 권세에 대항하여 소개될 것이요 반면에 여기에 대적하여 세워지는 인간의 모든 헛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부과된 제안을 우리는 거절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진수고 프로테스탄트의 사상이고 프로테스탄트의 이름입니다 자 이스파이어스 회의에서 이 항의 문서를 제출함으로 너희들은 프로테스탄트야 그때부터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가 교황청에 항의하기를 그쳤기 때문에 냉랭한 형식주에 빠져서 활기를 이뤄갖고 종교개혁을 완성시키기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받은 책망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오늘날 계신 교회가 받아야 할 책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완성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로토의 종교개혁은 과도기적인 것이었고 아주 초보적인 것이었습니다 불완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작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는 뭐 치빙글리도 마찬가지고요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훌륭한 개혁을 이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도 여전히 오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이 거의 모든 교회들은 진정한 개혁 정신을 가진 이 선구자들이 사라져간 후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선구자들의 신조에 맹목적으로 집착해서 교단, 교파를 만들고 그들이 깨달았던 것 이상의 진전된 어떤 진리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새로운 빛을 이단이라고 멀리하며 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일깨워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위험을 의식하고 이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주의하고 조심한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성해서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듯이 이 사대는 바로 이 점을 소홀히 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 자체의 역사가 입증해 준 도시 아닙니까 방비를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이 난공불락의 이 성이 함락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왜요? 싸우다가 무너진 게 아니라 방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특히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태도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파숙군은 반역자로 간주제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보호처가 잠을 자는 것은 이적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중벌을 받게 됩니다 자기 진영의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종교개혁에 대한 교황청의 신속한 반응인 이 반종교개혁의 역습을 당해서 거의 전멸 위기에 몰렸던 이 개신교 초기의 역사를 그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아드라 시대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이 재림에 대한 언급은 이제 여기에 말씀해서 내가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촉박한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을 맞는 것과 같이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만이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회개하기에 너무 늦었고 준비하기에 이미 늦어지는 때 각성하기에는 벌써 늦은 때가 갑작스럽게 닥쳐온다는 사실을 우린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대교회가 받은 이 엄숙한 명령은 개혁을 전진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으로 드러난 이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또 성경제일주의 그리고 단순하고 경건한 신앙생활 이런 핵심적인 진리를 고수하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빛을 따라서 전진하라는 사령관, 군대 장관의 재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6세기 루트의 계획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첫 단계입니다 또 칼빈의 가르침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침체를 의미합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날 때 영국에 남게 된 로빈슨 목사는 고별설교에서 이렇게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저로서는 개혁교회들의 현상에 대해 참으로 슬퍼합니다 루터 교인들은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으며 칼빈파의 신자들도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들이 깨닫게 된 것 그곳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슬퍼해야 할 비참한 일입니다 비록 루터나 칼빈이 당시에는 타면서 비추는 빛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오늘날 살아있다고 하면 저희가 처음에 받아들인 것처럼 그 이상의 빛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받은 그 이상의 빛을 거절하면서 맹목적인 교파적 관념에 집착하고 그 초보적인 개혁의 진리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 시대에 주었던 그 준엄한 책망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교도 목사인 로빈스는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이 여러분이 어떠한 빛이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알려지게 될 때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간에 하신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것은 동시에 조심하셔서 여러분이 진리로 받는 그것을 다른 성경의 진리와 비교하고 달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아주 최근에야 그처럼 두터운 적그리스도의 암흑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완전한 지식을 단번에 쏟아 내놓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로빈스 목사의 말씀처럼 그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진리의 빛이 이르렀을 때 내가 다니는 교회, 교단의 신조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베로아인처럼 상고해보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자, 여러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흰옷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은 범죄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길 때 벗겨진 그 의의의 두루마기를 다시 부여받는 감격스러운 회복입니다 그리고 흰색은 예로부터 순결을 상징해 왔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또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관습에 의하면요 이 흰옷은 고귀한 잔치의 예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받는 것은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초청을 받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또한 흰옷은 동시에 승리의 표상이었습니다 로마가 자국의 전승을 축하하는 날이면 시민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서 거리와 광장을 메웠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표상으로 장차 구속받은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그 이름을 시인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도 참 많이 강조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행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야 하고 그리고 그의 말과 다른 신앙 생활은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께서도 하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대교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대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사실은 신앙이 생명이 되는 역할을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은 참된 복음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신앙은 신학으로 동결돼 버렸고요 교회라는 형식으로 짜여지고 말았고요 외적인 윤리 조직으로 그냥 응고되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경험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신앙 그리고 심령 속에 거룩한 능력으로 머물게 되는 그런 신앙은 잊혀진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등은 단지 까맣게 타버린 그냥 전선이 감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중단되어 버린 종교개혁을 완성시켜서 성경의 참 진리를 회복하고 초대교회 당시 있었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그런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속과 비진리가 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는 이 시대에 진리의 울타리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예수께서 전해주신 그 순결한 복음으로의 회복을 외치는 하나의 물결, 하나의 운동이고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에 비유해서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부른받은 11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가 윌리는 교황권의 대낮은 세계의 한밤중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회가 다스렸던 천년의 기간은 참으로 영적인 한밤중이었습니다 왈덴스인들은 천주교회의 그 비성서적인 교리들을 부인하고 성경만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캐톨릭의 혹독한 핍박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유럽의 22개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들이 종교교회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고 그렇게 종교교회가 밑거름이 되어서 루터의 오직 믿음,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단순한 진리와 또 칼빈은 죄인을 구원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요한 웨슬리가 칼빈의 예정론에 대항해서 이룩한 자유의지 그리고 성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물에 잠기는 침내, 세례가 아니라 침내가 성경적으로 맞고 또 청교도가 주장했던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 정교 분리의 원칙 또 제 침내, 아나바피스트의 그 개혁의 유산인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상태, 잠자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한다는 부활신앙 등을 이 개혁을 통해서 개혁자들의 후손들은 진리의 광명을 캐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교역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위해서 다른 개혁의 후손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들이 교파와 교권 싸움에 묻힌 채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캐톨릭으로부터의 핍박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교리적인 문제로 주류 종교개혁자들이 비주류 종교개혁자들에게 칼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임봉이 풀어지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시는 그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진리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편견과 이기심을 떠나서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솔라 스크립츄라입니다 인간의 전통으로 섞어놓은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현재 기독교 안에는 많은 교파가 존재하죠 그런데 어떤 한 교리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교파에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시작한 이 진리의 개혁은 그 후예들에게 와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루터 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 진리의 빛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더욱 계속되어야 합니다 루터, 칼빈, 츠윙글리, 제롬 이런 개혁자들은 이 캐톨릭 교회를 저크리스도 바벨론이라고 선언하면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티니즘 그러니까 개신교라는 이름 자체가 프로테스탄트 대항자란 말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회는 그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뼈저린 희생을 치르면서 지켜온 이 개혁신앙의 귀중함을 망각하고 성서적으로 명백한 오류임을 깨닫고도 개혁의 의지를 상실한 채 신앙적 양심에 아무 부담도 느끼지 않고 개혁을 위한 어떠한 희생도 원치 않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진정한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누가 과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진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일어설 것입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듣고 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엄숙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 것처럼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천연적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가장 비옥한 땅을 그렇게 할당받은 이 사대는 그 천혜에 합당한 역사를 이룩했어야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인 이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대교회의 메시지는 지금의 우리 각 사람과 각 교회에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이 자유시대에 살면서도 냉랭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집착해버린 기독교인들 넘쳐나는 교회와 각종 선교 단체들 속에 속해서 현실의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도 활기 없는 기계적인 신앙으로 이어가는 그런 사무적인 기독교인들 글림간 하면 얼마든지 말씀에 접할 수 있는 이 풍성한 기회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생생한 신앙의 챔임을 맛보지 못한 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신자들 가장 큰 은혜를 입고도 가장 적게 감사하면서 교회의 필요와 요구에 아란 것 없이 신리를 찾아서 각자의 길로 거침없이 나가는 허다한 수혜자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영적인 성장을 멈춘 채 진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이 모두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폐환란이 임박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휩쓸어 가려고 교회를 눈물게 하고 거짓 기적과 거짓 성령 운동으로 인류를 기만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능력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과 거짓을 구분해낼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을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요하를 경배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섬길 자를 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준비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완성될 것이고 오순절 크신 성령의 역사는 재현될 것입니다 제가 마치면서 1620년 청교도들의 아버지 로빈슨 목사의 고별설교 중에서 한마디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곧 재림하십니다 깨어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 역사에 마지막에 살게 하신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쳤던 종교개혁을 완성시켜야 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의 재림을 준비시켜야 하는 그런 이 임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사대교회의 신자들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개혁자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완결될 때에 우리가 그 역사의 들러리로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운동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처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마치 명함 한 장 지니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교를 위해서 쉽게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진정한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생활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이러한 일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까지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내 영혼을 적셔줄 말씀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계십니까? 진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고 깊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진리의 생수를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까?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책자와 참신앙의 복음을 담은 월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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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